용산수광소장 최성반입니다. 넘어진 원인은 혹시 파악이 있나요? 아,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사상자 중에 골목길 말고 안쪽이나 건물 안에서, 클럽이나 이런 데서 따로 나왔었거든요? 네, 현재 저희가 투정할 필요는 골목길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다른 식물이 골목 안에서 신으셨을까요? 네네. 아까 사상자가 골목길에서 발생하셨다 했는데 저 건물 안에서도 발생한 거 아니에요? 아, 그 현재 추정키로는 골목에서 발생된 사망자가 그쪽으로 옮긴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추정 중에 있어요. 자세한 거는 조사해봐야 됩니다. 아, 소방이 옮겼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압사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압사사고로 추정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 행사과장 최울천 경정입니다. 성함이, 성함이 맞으세요? 최울천 경정입니다. 질문 받으신 분, 브리핑 해주시는 건 없나요? 따로? 네, 브리핑은 없습니다. 혹시 마약 관련해서 무신구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확인된 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자 뿐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이 마약국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증원들이 있는데 일보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어디였나요? 경찰 신고에 신고는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어디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지금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거 위주로 좀 진행 중이신지? 현장에서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진정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 단계로서는 확인해드리는 게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정입니다. 식용 강력계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용산 형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사망하신 분 중에 신원 파악 안 된 분들 신원 파악이 최우선이라 과학수사팀 최대한 동원해서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현장 주변 증거 수집 일부 돼 있고 계속 증거 수집 중에 있고 나머지 원인이나 질문 주신 것들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성함이랑 직함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성함이랑 직함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랑 주신 listenetto. 감사합니다.